자, 아공에서 복궁으로 어떻게 나가느냐. 홍의각당 견성여결이라고 하면 앞으로 자료가 나갈 겁니다. 거기에 지금 이 내용 써 있어요. 미리 들으세요. 아공에서 복궁 나가는 법은 애고 차원으로 살아갈 때는요. 나와 남이 찢어져서 이 우주가 끝도 없이 팽창해 있습니다. 그렇죠? 여러분, 이 우주가 어디까지 끝이죠? 나와 남이 어디까지? 남이 어디까지일까요? 안드로메다, 더 넘어. 우연히 어쩌다 과학 다큐 보시면 더 확장되죠, 이 우주가. 뭐 모르고 살아도, 아무튼 난 TV는 일체 안 봤습니다. 해도 내가 사는 고장 정도로는 마음이, 고향 정도로는 마음이 확장돼 있죠? 거기까지가 내 우주 아닙니까? 이렇게 애고는 그 안에서 엄청나게 확장시켜요, 우주를. 애고는.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. 근데 참나로 딱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? 참나로 현존할 때, 존만 상태로 계실 때, 확 축소합니다. 수축합니다. 축소돼요. 애고의 세계가, 현상계가 확 수축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축되느냐,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생각감정 오감으로 확 수축돼요. 여러분, 참나 상태로 딱 계시면 생각도 지금 많이,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겠죠? 애고가, 애고가 잠잠해지니까 생각도, 애고의 생각도 줄어들겠죠? 애고의 감정도 줄어들었겠죠? 참나에서 오는 평안이 지배하겠죠, 감정에서도. 오감도요.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, 지금 이 순간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한정됩니다. 왜? 여러분은 늘 지금 보고 듣는 것밖에 오감적으로 못 느끼는데, 생각이 계속 여러분을 지나간 오감 또 떠올리게 하고, 미래의 우감을 예측하게 해 가지고 우주를 확장시켜 놓는다니까요. 그게 확 수축되면서 어떻게 돼요? 지금 보고 듣는 것만 딱 내 마음이요. 지금 떠오르는 생각, 지금 감정만 내 마음이요가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 마음이 수축돼 가지고 딱 여러분 마음 앞에 참나한테 딱 또렷이 알아차려져요. 참나 상태로 계시고.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. 천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게, 이 천지가 마음이 딱 모여서 딱 내 한 주먹 안에 들어옵니다. 마음. 참나가 딱 알아차려보면 딱 내 마음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. 지금 이 순간에 생각, 감정, 오감밖에 내 마음이 없다. 다른 마음이 없다. 그때 여러분이 이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. 악옥만 체험하셔서. 이때 뭔 소리가 나오냐면요. 내가 우주다. 이런 소리가 나와요.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는 우주적 공간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. 그래서 우린 내 마음밖에 체험을 안 했는데 평소에 내 마음을 확장시켜 놓고 살았는데 깨어나 버리니까 마음이 확 수축돼 버린 거예요. 그럼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. 내가 지금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느껴지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마음만이 우주의 전부라고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. 애고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지 않으면 딱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때 여러분이 내가 우주다. 우주를 체험했다. 이런 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. 우주 모든 곳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주의 전부라는 느낌이 들까요? 그것밖에 딱 없다는 게 느껴져 버려요. 내 마음이 그대로 우주요. 이게 사실은 온 우주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참나 상태에서 보면 이 우주가 여러분 수중에 딱 들어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아공에서 맛볼 수 있는 극치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벚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어떻게 들어가냐 벚궁은 그렇게 딱 보고 있다가 뭘 느껴요? 이 우주가 참나의 작용이다. 이렇게 알아버려요. 내 참나에서 이 우주가 나왔다. 여기까지 알아버리면 이제 존재의 법집이 깨집니다. 지금까지는 아집이 깨졌는데 애고와 이 우주를 구분해서 살다가 애고랑 이 우주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딱 참나 앞에 딱 놓입니다. 이 안에는 애고와 태상이 한 덩어리가 돼서 딱 놓여요. 나눠보면 생각감정 밖에 없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애고와 타자들이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. 참나 상태에서. 재밌죠? 자 보세요. VR을 끼면 여러분이 VR 안에 VR 전체가 안 보이고 VR을 끼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팔다리를 가진 존재가 나라고 여기게 돼요. VR 벗고 보면요. 전체가 다 그냥 한 화면이었죠. 여러분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때요? 개별적 존재 같고 꿈속에서 자기가 타자를 만들어서 놉니다. 꿈에 누가 쫓아와요. 아 저 자식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쫓아와요. 죽겠다고 도망다니다 깼어요. 깨고 나서 보면 어때요? 전체가 꿈이었죠. 마찬가지로 애고의 세계에서 이 우주가 확장될 때는 나는 요만하고 우주는 광대한데 딱 참나 상태에서 보면 그 모든 게 그냥 내 마음일 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 한 덩어리일 뿐이고 그 안에는 생각 감정 오감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아공에서 알 수 있는 극치라면 벗공은요. 자 그러니까 아공을 알아야 벗공을 합니다. 아공이 이 정도 해주면 벗공이 출동해서 어떻게 해요? 이 존재에 대해서. 이놈들이 사실은 내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. 에고와 우주 3개. 남들이 다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고 알아버려요. 아공에서 거기까지 안 받쳐주면 벗공이 인가를 못하죠. 벗공이 인가를 딱 해버립니다. 내 마음은 참나의 작용이었다. 자 이게 뭘 의미에요? 내 우주는 참나의 작용이다. 사실은 온 우주도 다 참나에서 나온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. 여러분 마음에도 제가 장담하건대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. 온 우주가 다 그렇다. 온 우주에 존재하는 현상계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다. 이 소리가 딱 나와야 벗공의 극치입니다. 이게 그대로 여기까지 와줘야 구공으로 넘어갑니다. 여러분 마음으로 돌아가자. 감사합니다.